개천적 특집으로 홍익인간이 뭔지 아시겠어요? 홍익인간? 널리, 위롭게 하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널리 사람을 돕는 인간이 되자. 그런 거는요. 본인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건 좋은데 역사적 홍익인간을 혹시 그렇게 해석하시면 엉터리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홍익인간, 이거는 당시 이련 스님이 우리말로 내려왔겠죠. 널리, 인간을 위롭게 하자를. 이련 스님이 불교식 말투로 바꾼 겁니다. 불교식 말투로 한 거예요. 불교식 말투에서 널리, 인간을 위롭게 하자. 이거 왜? 널리, 인간을 널리, 위롭게 하는 인간. 이런 의미는 전혀 없어요. 홍익인간이라는 거 당시 화원경 같은 것만 봐도 이런 말이 바로 나와요. 이익, 중생. 널리, 중생을 위롭게 하자. 그냥 그 당시 불경에서 쓰던 문구예요. 불경에서 쓰던 문구를 우리 민족도 원래 이런 이념이 있었다 해서 이런 스님이 스님이니까 불교식 말투로 우리 민족의 이념을 정립한 거예요. 불교식 말투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생을 인간으로 바꿔서. 중생이 더 넓지 않습니까? 그건 좋은데 인간도의 핵심을 얘기할 때는 인간을 얘기해줘야 돼요. 인간. 이건 이것대로 가치가 크다. 홍익인간. 널리, 넓게 인간을 위롭게 해라. 그러려고 환웅이 내려왔다. 인간을 널리 위롭게 해주려고 내려왔다. 이게 본질입니다. 다른 식 주장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난 이렇게도 보겠다라고 주장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원래 이런 뜻이야 하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자, 홍익인간인데 인간이 뭘까요? 인간은요. 또 인간이라고 하면 헷갈리겠네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사람은 우리는 사람이죠. 사람을 말하는데 왜 인간이라고 썼을까?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세 가지 사이간자, 사이 속에 삽니다. 우리가 존재하려면요. 내가 살아가려면 보세요. 시간만 해도 뭐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의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항상 내가 어느 시간에 있더라도 그 전에 과거가 되고 미래가 되죠. 과거, 현재, 미래 사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삽니다. 시간 속에 삽니다. 그 다음에 공간. 우리가 어디 있건 장소가 장소에 매어 있습니다. 그쵸? 일단 보세요. 내가 어디 있건 내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고 앞쪽이 있고 뒤쪽이 있죠. 동서남북이 펼쳐져요. 상하가 있어요. 거기다 상하까지 있어요. 피할 수 없죠. 상하 동서남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공간, 인간, 사람의 사이에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면 항상 나보다 앞사람, 부모가 있고 나보다 뒷사람, 내 뒤에 올 미래 세대가 있고 나보다 뒷사람이 있고 직급이, 직급이 아래인 사람이 있고 좌우에 동료가 있습니다. 유교도 다 여기서 나와요. 유교, 인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인간 그러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산다는 게 공간에서. 현상계는요.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요. 이 사람 사이 속에 살아가요. 이게 나죠. 나는 무조건. 내가 존재하려면 전후, 좌우, 상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거는 사이간자를 써놨으니까 관계 속의 인간이고 관계 속의 사람이고 인간관계 전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 그러면 인간관계 전체.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각각의 개인들도 인간입니다. 이 관계 속에 있는 개인.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더라도 또 전후, 좌우, 상하가 있어요. 관계 속의 개인. 그 다음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인류 전체. 인간 전체. 시간 전체. 공간 전체처럼 인간 전체. 이 세 가지가 인간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룩게 하자. 그러면 이 관계 속에 있는 나도, 개인들도 이롭고 이 관계 전체가 이롭고 그렇죠? 이런 관계들 자체가 관계, 인간관계 자체가 이루어지고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관계 속에 있는 각각의 개인들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해내자는 게 홍의인간이에요. 엄청난 내용이죠. 이해되시나요? 엄청난 내용이죠. 이롭게 하는 법 홍의인간 하는 법 아주 간단해요. 나를 중심으로 윗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죠? 내가 아랫사람한테 당해서 실었던 거는 안 하고 내가 아랫사람한테 받고 싶었던 걸로 해주면 됩니다. 내가 아랫사람한테 당해서 실었던 걸로 윗사람한테 하지 않고 내가 아랫사람한테 받고 싶었던 거를 위에다 해주면 됩니다. 옆사람, 앞사람 다 똑같아요. 내가 뒷사람한테 당해서 실었던 걸로 앞사람한테 안 하고 내가 뒷사람한테 바라는 걸로 앞사람한테 해주면 된다는 이게 인간 전체를 일으켜요. 인간이 올바로 서면요. 만물도 이루어집니다. 왜? 만물을 해치는 것도 인간이니까. 그래서 홍익인간은 홍익중생보다 폭이 좁으냐 그게 아니에요. 더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결국 인간은 인간도는 인간의 길은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모든 이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올바로 올바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만물에 해당되는 중생, 다른 중생들 동물, 식물 만물에는 동물, 식물 인간도 들어가지만 인간을 빼고 말하면 만물에는 동물, 식물 그리고 이런 무생물들이 다 들어가요. 천지 동물, 식물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중형책도요. 이 홍익인간 사상에서 나온 게 공자님 사상입니다. 공자의 이거 인 공자는 이걸 인이라고 했어요. 인 내가 당하기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말고 내가 받고 싶은 건 남한테 해줘라. 이게 다예요. 자 이거 기억하세요.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동방에서 처음 천자가 돼서 하느님 자식이니까 천자죠. 천자가 동방에서 처음 내려와가지고 군주노릇한 게 환웅입니다. 만년 전까지로 추산되는 환웅이 단군보다 훨씬 이전에 내려와서 개천한 거예요. 새 문명을 연 거예요. 한 신석기 정도로 봐요. 신석기 시대 만년 전 만년 전의 인류가 구석기 시대도 신석기 시대로 농업도 혁명이 일어나고 먹고 사는 문제도 혁명이 일어나고 물질문명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때 금수같이 살던 인류들한테 도덕을 가르쳐주고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조화를 이루게 해주려고 하늘에서 이런 도인들이 내려왔다. 이게 환웅 사상이. 그 환웅이 지구상에 있던 중생을 대표하던 곰을 옥녀로 사람 되게 만들어서 그 중생 대표죠. 모든 중생들이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도를 가르쳐줬다. 그 핵심이 홍의인간입니다. 인간들끼든 원래 이렇게 사는 거다 하는 거를 가르쳐줬다. 대승철학의 핵심입니다. 예수, 대승불교, 공자 모든 추계시대 2000년 전으로 나타났던 추계시대 성자들의 핵심 가르침이 홍의인간이었는데 그거보다 한 5천 년 전에 아, 5천 년도 더 되죠. 만 년 전인데 2000년 전에 지금 추계시대로 하니까 당군보다도 한 5천 년 전에 다른 성자들보다는 더 오래전에 내려와서 이런 가르침을 개벽 초기에 가르쳐줬다. 자부할 만합니다. 모든 대승사상의 뿌리는 종갓집은 우리다. 이런 게 진정한 국뽕이죠. 그 얼치기 국뽕들은요. 그건 사입이고 진짜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시면 안 돼요. 인간관계를 이롭게 하는 방법이 홍의인간 이념이다. 왜 그러냐. 인간은 관계 속에 존재니까 인간관계 자체를 올바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인류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원래 나니까. 나의 확장이니까. 모두. 남이 아니니까. 이 사상을 그대로 계승한 게 인이에요. 남하고 남하고 내가 이퀄. 둘이 아니더라. 그래서 방금 이 얘기가 중형에 대학에도 나오고 중형에 나오죠. 대학에 뭐라고 나와요. 천할 다스리는 도가 있다. 나를 기준으로 남을 헤아려서 아랫사람한테 당하기 싫은 걸로 이 사람한테 하지 말아. 이 얘기가 쭉 써있는 게 대학이에요. 중형에도 나와요. 중형에는 내가 남한테 바라는 걸로 남한테 해줘라. 대학 중형의 핵심 철학이 이겁니다. 홍의인간 사상.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이 개천절이자 환웅의 이 홍의인간 이념을 온전히 계승한 은나라 은나라는 동의족이죠. 동의족 황족 후손이 공자입니다. 오늘 공자님 또 탄신일이에요. 오늘 공자님 탄신일이자 개천절입니다. 제가 한꺼번에 기념해 드립니다. 개천대의도 맞지만 공자대의도 맞아요. 오늘 공자대의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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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대의도 맞습니다.